오늘 전환 중에서 저녁은 그리고 여기서 사서 나는 예수님을 수상했을래 이 기회가 도착할 때 저는 예수님을 hanno 나는 예수님을 갖고 오늘의 면접까지 장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하나도 안 느끼하다 이 장어 두 마리 다 먹을 동안 안 느끼할 것 같아 일본 음식은 항상 적당한 것 같아 너무 맛있어 깨끗해 일방통연이라서 저쪽 저런게 좀 특이하지 않아? 경찰차 저렇게 이렇게 다들 긴모노를 입고 진짜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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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야지 한국에서도 사람 많은데 못 본 것 같은데? 없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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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있지 nez 탈투 와 와아 와아 정말 안 돼 와아 우리가 이걸 온 거야 지금? 들어갔다 오 잘 들어갔다 잘 들어갔다 오케이 오 잘 들어갔다 치안이 유방 나고 먹어보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개 네 맛은? 소이소스 아 소이소스 네 소이소스 네 간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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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달라고 그랬어 감사합니다 고마워 아이다 흘리면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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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아냐가 되게 고소하네 안쪽이 쪽에 담아봤어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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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자 이거? 이거 700원 이거는 뭐야? 이거 500원이에요 2개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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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걸로 올까요? 어 이거 2개 남아 2개 남아 감사합니다 200원 200원 반가워 2개 남아 1000원 2개 남아 2개 남아 2개 남아 2개 남아 3개 남아 10개 남아 3개 남아 1개 남아 1개 남아 3개 남아 엄청 잘 만든 턱을 해요 5개 남아 맛있겠다 와 맛있다 맛있고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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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링고는 저거 못먹겠다 어떻게 저렇게 큰 거를 먹냐? 뭐야? 어떻게 하는 거야? 귀엽다 야 이거 맞네 어 이거다 이거다 하이 오리데이? 오리데이? 어? 귀여워 진짜 예뻐 야 바나나 초콜릿 너 좋아한다며 아요? 응 아 니가 아닌가? 아까 리에다 리에다 리에가 바나나 초콜릿 좋아한 저도 착각했어요 어 나 좋아했습니다 아니였네 아 저거 봐 들어가볼까? 들어가볼까? 이거 뭐야? 헬리콥터? 여기에서 밑에 아 있다 있다 진짜 아 시설식 때까지 하는거야? 오 이분 전문가죠? 우리 요 요 분 엄청 많이 다 썼다 하 저거 한 번에 끌리네 지금 주인분이 이사야 그만하고 가라고 이분이 지금 여기 고인물이야 물고기 잡으려고 급하니까 팍 올리니까 물고기 잡으려고 급하니까 팍 올리니까 물 때문에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우와 너 진짜 분석력 좋아 좋았어 물 수면 위에서 자랑해 너 한 번 해봐 얼마야 이거 얼마야 이거 90이면 엄청 싼 거 아니야? 네 900원 900원 밖에 안 한다고? 90마리에 어떻게 잡았냐 기록 90개 저거 그냥 아침에 오셔가지고 한 번 맘에 드는 숫자 쓰시는 거 같은데 그냥 최고 기록 어 오늘 좀 기분이 오늘은 한 200개 정도 써도 될 거 같아 그러면은 쓰시는 거고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이런 데 데이트 오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네 그니까 어 그냥 여기서 할 게 많네 그냥 엄청 아 사주도 있고 사주 맛있겠다 탕후루 처음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 탕후루 근데 저 맛있는 집이야 진짜 맛있어 그냥 꿀이 아니라 뭔가 탕후무기인 거 같아 떡도 맛있고 되게 두껍게 잘했더라고 탕후루 장인이 만들었어 네 감사합니다 네 세척 세트곰 세트곰 가지 오 먹어볼게 자 자 여기로 우와 돈 acas 오 문아카 같아 문아카 역시 좋은 소원 되게 얻다 응 이거 진짜 잘 먹었다 이거 입고 나와 그냥 이거 시바 뭐야 이거 시바견 너 파파고릴라 파파고릴라 파마 이건 한국에도 있네 어 파마 재밌는데 이거 한창 우리 고등학교 때 이런 게 많아서 진짜 크다 저 닭가슴 따위 같은데요 이거 닭가슴 따위 같은데요 와 진짜 생선을 파네 와 오늘 제 타벼할게요 아 그건 아니 아 제가 데킬라야 데킬라 우와 아 맛있어 감사합니다 저기 앉아가지고 먹는 것도 없어요 와 진짜 맛있다 어떻게 이렇게 맛이지 생딸기 스무디 와 진짜 완전 생딸기 호우 가격이 소지타전이 맞는 거 봐요 여기 되게 원치가 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